한글자막 by 한효정 강남의 오래된 주인이었던 방배 새로운 것을 향한 흐름은 이제 또 다른 변화를 이끌고 방배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반포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는 우리는 지금 새롭게 진화할 방배의 현재와 미래를 만듭니다 남쪽으로 우면산, 서쪽으로는 매봉재산으로 둘러싸여 예술의 전당, 우면산 둘레길, 서울 성모병원, 서초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남부터미널 등 뛰어난 자연과 문화생활환경, 상문고, 서울고, 동덕여고 등 역사 깊은 최고의 명품학군의 교육환경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2호선 방배역 단지에 인접한 남부순환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리풀터널 개통 등 뛰어난 교통환경까지 새로운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방배 그랑자이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주변 시세를 압도하는 프리미엄으로 글로벌 리더 GS건설이 만들어내는 명품 브랜드 자이 시대를 앞서가는 진정한 리더로 가치의 기준이 남다른 당신에게 어울리는 시그니처 명작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방배 이제 강남 주거문화의 진정한 품격이 되살아납니다 강남 주거 품격의 가치가 바로 주거명작이 되는 방배 그랑자이 방배 그랑자이의 배치 특화는 랜드마크 그 본질을 뛰어넘는 차별화를 자랑합니다 우면산 매봉 재산이 감싼 방배 그랑자이는 햇살과 바람이 넘나드는 남양 위주 배치를 통해 더욱 쾌적한 단지로 완성됩니다 포인트가 되는 측벽에 유니자이 패턴을 넣은 유니자이 아트월 하늘빛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드러내는 커튼 원룩 디자인 웅장한 스케일감이 느껴지는 옥상 구조물 자이만의 시그니처 공간 엘리시안 가든과 낙수정 천년의 숲 매봉 재산과 바로 연결된 녹음 공간 가든 숲길러리와 순환 산책로까지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모두 담아낸 도심 속 자연의 역작 격이 다른 힐링 라이프를 선사하는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강남 주거명적의 자부심이 나만의 특별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격이 다른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남 한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풍요로운 자연은 스카이 커뮤니티에 올라 더욱 완벽하게 누릴 수 있고 일상의 풍요로움을 선사할 자이한 센터 스파와 사우나 등 최고급으로 갖춰진 피트니스 센터와 생활 속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들 2.45미터로 더욱 높아진 선장고 대형 드레스룸 등 합리적인 수납공간 주방의 격을 높이는 고품격 주방가구와 프리미엄 엔지니어 스톤 상판 모던한 분위기, 우아한 공간으로 완성될 욕실 막힘없이 탁 트인 시야의 통창 난간 등 생활 속 인테리어는 최고급 품격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평면 특화와 서울 재건축에서 보기 힘든 4베이 또한 100% 순환형 동선의 주차장은 1.98대의 주차대수에 전세대 세대창고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함께할수록 깊어지는 방배 그랑자이만의 특별한 가치와 자부심 강남 주거명작의 시그니처가 된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강남 주거문화의 품격이 되살아납니다 특별한 당신에게서 더욱더 그 가치를 빛낼 진정한 주거명작의 시그니처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방배 그랑자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